7월 26일 금요일 복두신 동정마리아의 부모 성유아킴과 성녀 안나 기념일 유아킴 성인과 안나 성녀는 다윗 가문의 유다지파에서 태어났다. 전승에 따르면 성모 마리아의 어머니 안나 성녀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으나 유아킴 성인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단식한 뒤 하느님의 섭리로 마리아가 탄생하였다고 한다. 안나 성녀에 대한 공경은 6세기부터 동방교회에서 시작되어 10세기에는 서방교회에 두루 퍼졌다. 유아킴 성인에 대한 공경은 훨씬 뒤에 시작되었다. 입당송 마리아를 낳은 유아킴과 안나를 칭송하여라. 주님은 만민에게 내리신 복을 그들 위에 베푸셨다. 본기도 저희 주상들의 하느님이신 주님 복된 유아킴과 안나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푸시어 성자의 어머니를 그들에게서 태어나게 하셨으니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도 주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구원에 이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찬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제1독서 내가 너희에게 내 마음에 드는 목자들을 보내리니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에 모일 것이다. 이레미야서 3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배반한 자식들아 돌아오너라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나는 너희를 이 성읍에서 하나 저 가문에서 둘씩 끌어내어 기온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희에게 내 마음에 드는 목자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너희를 지식과 슬기로 돌볼 것이다. 너희가 그날 그 땅에서 불어나고 번성하게 될 때 주님의 말씀이다 사람들은 더 이상 주님의 계약교에 대하여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마음에 떠올리거나 기억하거나 찾지 않을 것이며 다시 만들려 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때의 그들은 예루살렘을 주님의 옥주하라 부를 것이고 모든 민족들이 주님의 이름을 찾아 예루살렘에 모일 것이다 그러고는 더 이상 자신들의 악한 마음을 고집스럽게 따르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목자가 양떼를 돌보듯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리라 민족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먼 바닷가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이스라엘을 흩으신 분이 그들을 다시 모으시고 목자가 양떼를 돌보듯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리라 정령 주님은 야곱을 구하셨네 강한자의 손에서 구원하셨네 그들은 환호하며 시온산에 올라와 주님의 선물을 받고 웃으리라 그때에는 저녀가 춤추며 기뻐하고 젊은이도 노인도 함께 즐기리라 나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위로하리라 그들의 근심을 거두고 즐거움을 줄이라 목자가 양떼를 돌보듯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리라 복음 환호송 알렐루야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하느님 말씀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행복하여라 알렐루야 복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은 열매를 맺는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새겨들어라 누구든지 하늘나라에 관한 말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간다 길에 뿌려진 씨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다 돌밭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는다 그러나 그 사람 안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그는 곧 걸려 넘어지고 만다 가시덤물 속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이 그 말씀의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한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그런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은 백배, 어떤 사람은 예순배, 어떤 사람은 서른배를 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레이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예수님 처음으로 방송에서 미사를 하게 되어서 기쁘고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처음이라 그런지 약간 떨리는 감은 있습니다 우리말 속담에 쇠의 귀의 경일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집이 세거나 마음이 완고해서 어떤 말도 귀담아듣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가르침을 들려주어도 마치 소 귀에다 말하는 것처럼 알아듣지 못하고 답답한 그런 상태를 가리킵니다 비슷한 말로는 마이동풍이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말 귀에 부는 동쪽 바람은 그저 스쳐 지나가고 말뿐이지 아무 의미도 주지 못하는 것처럼 어떤 가르침도 알아듣지 못하고 무의미하게 흘려보내는 안타까운 마음을 역시 담고 있습니다 듣는 마음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더 좋은 삶으로 더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가르침에 늘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좋은 가르침에 귀를 막고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과 반대로 늘 좋은 가르침에 예민하게 귀를 열고 받아들이려는 그런 사람의 삶은 시간이 지날수록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듣는 마음에 관해서 씨가 땅에 뿌려지는 땅에 비유하셨습니다 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마음이라고 풀이해서 읽어도 좋을 것입니다 또 땅에 뿌려지는 씨앗은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에서 어떤 마음은 마치 돌밭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마음은 씨앗이 뿌리를 채 내리지 못해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은 마치 가시덤불 같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 걱정과 유혹이 말씀의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돌밭과 가시덤불 이 뜻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것들이 가리키는 마음은 어떤 상태를 가리킵니까 먼저 돌밭은 아주 완고한 마음 받아들일 줄 모르는 교만한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함과 신앙에 대한 감각이 도무지 없는 무지한 마음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가시덤불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이것은 이미 내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어떤 무엇을 상징합니다 마음속이 이미 아시덤불이 땅에 가득 찬 것처럼 그 마음속이 이미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이의 마음속에서는 말씀이 자라지를 못한다는 뜻입니다 곧 세상 재물에 대한 욕망 헛된 괴락과 명예에 대한 욕망 세상 권력에 대한 욕망에 집착하는 이의 마음은 마치 가시덤불이 이미 무성하게 자리잡고 있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말씀은 오직 좋은 땅에 뿌려져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좋은 땅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들 한번 농사짓는 땅에 비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사지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사실은 농사짓기 좋은 땅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농작물이 자라기 알맞은 땅은 결코 저절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좋은 땅을 얻기 위해서는 그만한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좋은 땅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수고와 노력을 들여야만 합니다 곧 잡초가 자라지 않도록 수시로 돌봐야 하지 않습니까 땅을 비옥하게 만들기 위해서 거름과 필요를 적절하게 뿌려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농작물이 자라기 좋은 상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땅을 솎아주고 잔 돌멩이를 제거해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해충을 막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즉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해서 이토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꾸준히 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음을 잘 가꾸기 위해서 그만한 노력과 수고를 들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아들이기 좋은 상태를 늘 유지해야만 합니다 화사도 바오로의 말씀대로 이 세상은 마치 악마가 으르렁대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는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수시로 잡초 씨앗들이 논밭으로 날려드는 것처럼 세상 유혹과 악의 씨앗이 우리 마음속으로 날아들고 있습니다 조금만 방심해도 영혼은 죄에 물들 것이며 유혹에 넘어지기 쉽습니다 죄의 유혹에 맞서기 위해서 수시로 고의 성사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땅이 비옥해지도록 거름을 주는 것처럼 좋은 영적 분할을 자주 듣고 영적 독서도 꾸준히 해야 합니다 농작물이 한여름 땡볕에 타들어가지 않도록 자주 노력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자주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 영혼에 흡족하게 기도의 물을 뿌려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30배, 60배, 나아가 100배의 열매까지 맺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잘 가꾸어서 신앙생활에 충실한 이들은 그만한 열매를 얻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모범으로 숨을 만한 분은 과연 누구입니까? 우리의 모범은 그 누구보다 성모님 아니십니까? 성모님께서는 바로 100배의 열매를 맺은 우리 모든 신앙인의 모범이십니다 성모님께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잘 받아 간직해서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셨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하시며 하느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성모님께서는 그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시며 하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늘 눈여겨보셨으며 그러므로 하느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곰곰이 새기며 간직하셨습니다 하느님 말씀을 이렇게 잘 받아 간직하신 성모님께서는 영원한 열매를 맺으신 우리 모든 신앙인의 탁월한 모범이 되셨습니다 성모님을 본받으며 우리 마음에 하느님 말씀의 씨앗을 잘 받아 간직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성모님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하느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주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주실 것입니다 잠시 묵상합시다 이보다 더 큰 운대와 오더 큰 사랑이 있으랴 내 영혼이 침묵 중에 정성된 기도를 드리네 수고한 운자의 외로움과 운조린 니들 양심 내 근심을 죽게 맡겨 영원히 주 안에 살리라 주님은 더 신성대로 언제나 우리를 씻으소 내 마음을 비추시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네 거룩한 주님의 부활로 영원한 삶의 길 열리니 내 생명을 죽게 맡겨 영원히 주 안에 살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유튜브에서 강웅남으로 검색한 후 제 사진을 클릭하면 재생 목록에는 성경과 강남 노래방 영상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재생 목록에서 시청하여 주세요 구독 부탁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